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인사하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정말 마음에 든 것 같아요 미음적 배우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뭐하고 싶어요?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너무 후회할 거예요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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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킬 수 없는 길을 건네는 우리는 다신 볼 수 없겠죠 이젠 마음이 되겠죠 사랑 나의 부른들 나는 현실 속에 전달을 만나기에 따라야겠죠 그래야겠죠 우린 너무 안아줘 사랑을 못 안아줘 행복을 될게요 이젠 안녕 안녕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안아줘 넌 성공 시작은 끝나면 좋겠다 이제는 진짜 아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상영 씨 노래는 공통점도 많고 또 참 이런 감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언니 그동안 잘해줘서 너무 마음을 아 아 아 아 열심히 안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 회사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다들 대비를 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프로듀스 원홈 들어와서 무대에 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아 이게 조금만 더 하면 갈 수 있겠구나 손 조금만 더 뻗으면 더 할 수 있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에 포스해 흥흥흥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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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